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409페이지 농지치득실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에서 농지법이 두 문제에 출제되죠 공법에서 우리 공인계사법에서는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공법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법은 농지법이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개실무에서 배운 내용만 해도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의 개념인데 농지의 개념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공법 시험에 용어정이 나올 수 있겠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입니다 그런데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이다 다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제외된다 그래서 실제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면 농지입니다 그러나 가로 안에 지목이 임야는 제외한다 임야로서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단연생식물을 재배해도 그건 임야이지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라고요 그래서 지목이 대인 집터가 있는데 이 지목이 대인 집터에서 시골에서 사람이 안 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골에는 빈집이 엄청나게 많죠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집을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지목이 된대 3년 동안 만약에 배추를 심어놨다면 이거는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농지라고요 지목은 되지만 실제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집터에다가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30% 정도 내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이런 건 확인 설명할 때 반드시 농지법 제2조 용어정의를 적어놓고 이거 적발되면 농지로 인정되니까 빨리 배추 뽑아내고 농사 안 지었다고 해야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보전 부담금을 공시지가 30%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양가로 2번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409페이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면 농지법 위반이죠 다만 동그라미 2번 다음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적은 없고요 농지법에 나온 적은 있죠 국가지자체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바로 국가지자체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요 미연은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지득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디것은 주말 체험용 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사 짓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주말 체험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만제곱미터까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연에 보면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제곱미터까지는 농사 짓지 않으면서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입니다 2형에 보니까 농지 전용협의를 마친 경우 전용협의라는 것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협의를 마쳤다면 협의라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시구 읍면장을 찾아가서 협의하자고 하면 선거 때나 만나 주지 선 끝나면 만나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농사 안 지어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410페이지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농지 소유 상한이 있었는데 폐지됐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옛날에는 농업 진영 지역 밖에서는 5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고요 다만 아직도 소유 상한이 3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만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하입니다 미만이 아니고 농업인의 경우는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겠죠 2번에 보면 8년 이상 재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주말 체험용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 미만 동그라미 하세요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한국농호총공사에 위탁 경영을 하거나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지금 소유 상한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농호총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그래서 공법 시험의 판례가 시험에 출제된다면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안 받으면 무효죠 효력 요건인데 반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 받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공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못할 뿐입니다 양가로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지자체 우리나라는 국가는 전부 다 특례가 인정됩니다 국가지자체 상속 이런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없고요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도 필요 없습니다 합병위원회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등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시구업 면장입니다 시구업 면장입니다 군수 액서입니다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이죠 물론 군수 액서 우리 공개사법에 나온 적은 없고요 공법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이게 중계실무에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기역은 뭐냐면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을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주말 체험용 농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아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 받는다고 했죠 그러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되지만 농업 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요건입니다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서류를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 X라고 했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을 받은 시구 읍면장은 4일 두 번째 줄에 4일 411페이지 맨 밑에서 3번째 줄에 4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4일 이내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말 체험 용농이나 농지 전용 허가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 안 한다고 했죠 이런 경우는 2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4일 이내 발급을 해줍니다 412페이지입니다 412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려면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적이 너무 좁으면 농사만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 없죠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4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당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 면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비닐하우스 등인 경우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은 330 고소득 농작물인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 니은의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입니다 50평이죠 330제곱미터는 100평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비닐하우스보다도 오히려 곤충사육사가 소득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곤충이 미래의 식량입니다 따라서 곤충사육사는 50평만 넘어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있고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작물 재배사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걸 뺀 나머지 일반 농지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박스 맨 마지막에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고요 이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입니다 세대원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만약 세대원이라면 합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세대원인 부인 명의로 500제곱미터를 더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느냐 이 남녀는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고 세대원이라면 부부라도 세대를 달리할 수 있죠 세대원이라면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1000제곱미터잖아요 미만은 1000제곱미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999.9999만 가능합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위탁경영입니다 농지는 원래 위탁경영이 안 되고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탁경영 가능할 수 있는 거 이거 담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에 나왔던 게 입원 밑줄 치십시오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4번의 기억에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그 다음 교도소 구치소 수용 중인 경우 자, 디귿이 신설됐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위탁경영 가능하다 이거 디귿 밑줄 치십시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농사 짓지 않고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남한테 맡길 수 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원래는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취득해야 되고 농사 짓지 않을 사람은 취득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는 차임을 받는 거고요 월세를 받는 거고 사용대는 공짜로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대 공짜로 시골에 있는 논을 도시에서 돈 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농사만 지어라 한 푼도 돈 안 받고 했다가 실제로 사용대차 계약이죠 계약서도 안 쓰고 말로만 했습니다 20년 지나가지고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 다 뺏긴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골에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이미 하나 땅이 있다면 지금도 잘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인계사 공부를 하면 20년 이상 공연 평온하게 남의 땅을 점유하면 시효취득을 하죠 소유권을 만약에 시효취득이 다 돼가면 시효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소송 등을 통해서 차임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 확정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중단됐다가 다시 새 출발합니다 다시 20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 재산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임대차가 안 되는데 413페이지 예외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 국가 지자체 다 국가 지자체는 특례가 인정되고요 상속 그 다음에 8년 이상 재촌 작용하다가 인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5번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자가 소유하는 경우는 임대차 가능합니다 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10번에 동그라미 기역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미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임대차 가능합니다 11번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60세에 밑줄 치시고요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동그라미 넘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되게 할 수 있다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옛날에는 반드시 농사 짓다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게 된 사람만 임대차가 가능한데 지금은 60세 이상이면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거나 또는 종사하면서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않게 된 사람 및 농업인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인 65세 이상 되면 농업인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도 일부는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것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임대차 계약 방법입니다 414페이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만 임대할 수 있다 경자 유전의 원칙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밑줄 치십시오 반드시 서명 계약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원칙이 서명 계약입니다 예외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소위 대학력입니다 대학력을 갖추려면 시구 읍면장 확인 말로만 확인 받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택의 경우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되고 상가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되죠 농지의 경우는 시구 읍면장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 대장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입니다 양가로 4번 임대차 기간은 두 번째 줄에 3년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게 예외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지로서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단연생식물 재배지의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5년 이상 원칙 3년인데 예외적으로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임차인이 설치를 했거나 이런 경우는 5년입니다 5년 최단기가 5년입니다 5년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정식 온실 이런 걸 설치했다면 5년보다 짧게 한 것은 5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41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최단기 존속기간의 규정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단기 3년 원칙이 3년이고요 단연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는 5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농지법이 시험에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공법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등인데 조정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양가로 6번 묵시적 갱신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श